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고장 전종. 특히 수많은 한옥이, 옹이, 종기 모여있는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겠다고 다니는데 나도 진짜 그런 것 좀 입고 다니고 싶다. 안 챙겨가서 너무 아쉽다. 한복에 입고 싶어? 응. 한복 입고 싶어? 한복 입고 싶어요? 한복 입고 싶으면 소리 질러. 한복 입고 싶어. 한 번 더. 한복 입고 싶어. 더 귀엽게. 한복 입고 싶어. 아 뭐야, 가자. 한복을 챙겨오지 않아도 노프라브라.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맘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을 수 있는 한복 대여점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데요. 보름이랑 엘리 준비됐지? 아흐, 오늘 예쁘게 변신해 보자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한복. 한복 체험하러 오셨어요? 어, 누가 여기로 와. 네. 저희가 여기 전주 자체도 처음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한복 대여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저렴하고 예쁜 한복이 많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일단 그러면 신분증 하나만 준비해 주실까요? 아, 신분증? 네, 네, 네. 신분증 갖고 왔냐? 한 가지 없는데. 신분증 따로 없으세요? 어? 여러분들 신분증 챙기셔야 돼요. 네. 치마랑 뭐 저고리가 있어요. 치마 색깔을 고르시면 한복을 완전히 쉬어요. 그래서 치마 색깔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예쁘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라볼까? 한복을 대여하면 전통 의상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은 서비스. 기품 있는 양갓집 뷰스로 변신할 우리 MC들의 모습. 궁금해지는데요. 우은이의 수 없는 교회. 이야~!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언니도! 부자집 딸 같아요! 세욱 부자집 딸입니다. 네, 춤 한번 출까? 이렇게 해야 해. 아, 어색하다. 빨리 가자. 가자. 그냥 가다로우세요! 안녕!